ürk 수유 5 그래요 AD를 감치게 된거구나 올케 내 손바닥이네 AD가 바로 이어 나중에 이야기해줄게요 이야기도 상관없겠지만 안나 안나 안나DWIT 어 뭐야 내가 이걸 왜 눌렀어 어 잘못 이뤘네 지금 내가 손가락에 단창고 이거 어 뭐지 지금 밴드를 붙여가지고 감이 안오거든요 이게 지금 막 이상한거 눌러요 막 하다가 양해해주시고 이상한거 막 눌러요 저걸 뭐 손으로 할 수 있을지 내가 좀 어 봐야겠군 으쌰 으 째야 아 아 그래 남자는 이정도 힘이 있어야 되는거야 여자를 만족시키 아 할수있지요 쇽 익스크루시블리 프롬 핑크 인더스트리스 핑크사의 쇽 자 이게 뭔 말이냐 MFG가 뭐 음 손이 아파 청소를 어 뭐지 소금자팡이 필요없어 소금자팡이 필요없어 근데 뭐 음 게임 잘 만들었다 물건을 훔치면 물건을 훔치면 곤란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나는 일괄성있게 물건을 다 훔쳐버릴거야 쇼크자키를 찾기위한 여정 흠 음 음 구석통이 아 장난감 아이스크림 어 뭐야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래야 많이 힘드시오 괜찮아 다 좋은세상이 올거니까 당신 힘내 그때까지 어 내가 다 해결해줄게 어 그래 힘내라구 어 어 훔치면 안되나보네 알았어 카운터 뒤에 오면 안돼요 아이 그냥 장난 장난치라구 음 이게 뭐야 사인업 콜롬비아의 아들이여 듀크 프로텍트 스키 스카이스 뭐야 이거 카미카제야 플라잉스쿼드 아 저 저기 저 저 저 비행기인데 됐어 짜자 어디 카미카제 를 만들려고 우리 하핳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흠 떼떼란 떼떼 살림청부 맞아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전쟁도 겪었구 다 흑형이야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돼요 요 두사람의 입장을 잘 보세요 이 게 뭘 의미하는지 뭐 설명 안해도 알겠죠 허드렛일을 하죠 흑형들이 이 흑형들이 나중에 그래미상을 휩쓸니다 100년 후에 임종차별 디스크리모네 레이셜 거만하게 생겼어 확 얼굴을 그냥 확 쏴벌려 좀 돌아보면서 해야겠다 너무 스토리만 진행하면 그러니까 천천히 이런 것도 좀 읽어보고 얘네가 뭘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지는 건지를 좀 봐야 되겠어요 어 잠깐만 이 왜 이래 에? 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어 아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걸 어 괜찮아 어 어라이벌 도착시간 또 출발시간 도착시간 홀업히어로스 쇼크자키 야 쇼크자키 찾아야해 뉴욕을 가야해 응? 영웅의 회랑에 있는 쇼크자키를 찾으십시오 선지자 선지자를 위해 야 그런거 그런거 개나 좋아 어 야 잠깐만 어디야 어여 어디여 아 여기 너무 멀잖아 잠깐 박고 총 총 기다려봐 어우 쏘브레 나 지금 나의 행복을 왜 니네가 빼는거야 잠깐만 독수리를 소환 해야겠어 chan 오우우우 독수리 quiet 뭐야 안 죽었어? 敖으로 보냈는데 내가 괜히 괜히 썼자나 아니야 총 쏘는게 낫지 에잇 괜히 썼 accuse 괜히 야 나와 남자답게 야 안나와? 나오 나오 나오라고 남자 남자답게 남자답게 그려 그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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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씨 까마귀 내 펩스 피했을 어따네 잘 도망다닌다잉 지금 옆에서 쏘는디? 기다려 아잉 기다려 기다려 숨어 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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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직 총을 먹을 수 있는 상황 아니야 죽을수도 있어요 땜땜땜땜땜땜땜 죽어 어 됐다 아어우 자 아 내가 못먹은거 있네 이게 뭐야 응 자 못먹은거 못먹은거 뭐있는지 좀 보고 음 필요없고 이거 뭐야 상자 에잇? 에잇? 누구? 누구? 자식이 아니 난 지금 난 이걸 먹을려고 했다구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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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쏘고 쏘고 난리에이씨 어디로가 어 됐다 어 이 여자 잘 날린다 난 지금 반장애자가 됐는데 그놈의 영웅놀이는 아직도 겁나 잘해요 돈 꽉 찼고 자판기 돈이 없어요 자금이 부족해 50대 50 확률 음 50대 50 확률 음 누르자 gp5 온라인 레벨 4까지 올렸어요 아 축하합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킬라슨이 그거는 미션을 몇 개쯤 해야지만이 우리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되가지고 퓨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에이 창원의 문을 열었어 뭐야 야 야 어 뭐야 이거 에이 아 아 균열 bum 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있고 폐앗 어 그래요 오 라스트 오브워스 조엘 목소리 연기하는 사람 있나 음 음 그렇구나 에 그 안에 비행성 없겠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닫으라고 다른 차원에서도 송보드가 있어 그래 저거는 상수라는 거지 스파키가 A라는 우주에 쓰면 B라는 우주에도 스파키가 있는 거고 그걸 없애려면 근원을 제거해야 해 가자 뭐냐 넌 디스플레이 작동 검스탁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뭐야 모든 걸 포기한 인간을 신께서 구원하셨다 아 짜증 응 오ㅂ 오ㅂ 갱스터친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우 좋아 그래 날때는 야생마 까마귀 때 날때는 야생마 뭐 괜찮은 스킬같애 쓰러지마 스킬총 넷개 야 너네 맞장을 내가 너네랑 맞장을 떠야되니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와아앙ńsk 근데 산일 부족하데 아아아악 앟!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당황하지마,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시...탄약이 없어 아, 이거 샷콘은 멀리 쏘면 안되는데 아아..야 안되겠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일단 녹음도 아우!!! 숨어서 회복하고 총알이 없어 그렇지 아 사정거리가 저거 빨리 먹고 와야되겠는데 잠깐만 저쪽으로 야 왜이렇게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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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어어어 기다려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스크브를 써야될까 저기 누가 있구만 됐어 우와 오오오오 이거 힘든데 잠깐만 이게 누워 아 이놈 뭐지 어 잠깐만 좀만히 야야야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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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샷건허야되겠구나 형 어우 이게 되게 안 되겠다 Q를 쓰자 쏴 그렇지 뛰어 쏴아아 그렇지 아아아아 당황했어 순간 당황하셨어 형 이거 다 먹어야돼 수능이 부족한데 우와 좋아 아 그래요 엘리가? 어 난 그거 몰랐어요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얘네를 빨리 없애버려야 한다는 일념 하에 그것만 생각했어 제 장소 3개 오케이 또 시체에서 뭐 주울 수 있는게 아 여기 시체가 왜이렇게 없어 아 나 재채기 나올거같아 재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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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슬레이트 다음부터는 엘리가 들고있으면 애플을 눌렀을게 스카이라인 컨트롤 야 탄약좀 주워 야 빨리 빨리 가 주워 빨리 내가 너 구해줬잖아 탄약좀 주워 손아프로 영웅의 회량에 있는 쇼크 자기를 구하십시오 자 여기 이제 위를 타야된다는거죠 아 야 잠시만 음? 음? 음 그렇지 이렇게 갈고리 조준 후진 조준 후진 자 이거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어 뒤로? 아 뒤로 가야되요? 아하 요렇게 컨트롤 역방향이 되는거에요 어 지금 안되는데 다운 업다운 이게 왜 뒤로 안 끌어지지 뭐 내가 잘못되나 컨트롤 어 뭐야 어 뭐야 이상한 데로 가는데 나 지금 추진 업다운 어어 컨트롤을 넣는거구나 근데 왜 여기는 오른쪽에는 컨트롤이 안나와있죠 섬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야 기다려봐 내가 점프해야할 곳이 있는데 지금 뭔가 이상한데 잠깐 오잉? 기다려봐 어 지금 뭔가 잘못했어 아이 다시 뒤로 돌아간다 못내리나 이거? 어 어 어 이상한 데로 왔네 지금 하여튼 어 아 왔구나 어 제대로 왔네 기관촌 타령자키 쇼코자키를 찾으십시오 제대로 왔구나 어 이거 내가 나 쏜다 지금 어 누가 스나이퍼 어 잠깐만 에이 스나이퍼 라이플 잠깐만 어 어 어 어디있지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에이 이거 말고 어 어 이거 못눌러야 돼 아 이거구나 좋지 이거였구나 근데 잘못눌렀네 이거 갖고 다녀야되나 어떡하죠 저기 소총 센터한 척을 보줄수도 없고 2개밖에 못짐이네 여기가세요 어 걷고다녀야되요 뒤에 쏜다 양쪽에서 다 공격해 네 친구님 감사합니다 오 뭐야 다시 시작했구나 죽은 나라 살려주는구나 지금 방금 무슨 일이 있었죠? 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뭔 일이 있었어 그냥 뭔 일이 있었는데 네 응? 응 얘가 돈 던져주기도 하는구나 난 돈이 많아야 해 어허 어허 엄폐할 수 있는 곳은 찾았는데 야 뭐냐 야씨가 그래 여기있으면 됐지 야 야 야야야 지금 지금 어떻게 해 니 쏘고 있는데 인마 인마 그래 전투는 요런식으로 얍살라게 협공을 당하고 있는데 니들이 그렇게 얍살라게 나오면 나도 얍살라게 나올거야 인마 어딨냐 저기 뭐 있는거 같은데 그치 여기 있는거 같은데 다 죽었네 어 원흡 해 direction 해드샷 내려올거야 내려올거야 헤드샷 헤드! 아 뭐야 이거 헤드샷 개념이.. 이렇게 저거 놀래 캔더미 빵! 아 그래요? 엘리자베스가 뭘 줄땐 무적이에요? 오오 그렇구나 엘리자베스? 뭐 줄거 없어? 없군 이야아.. 이게 뭐.. 활동사진 영상 핑크산업의 쇼크자켓을 사용해볼게요 쇼크자키가 뭘까 대체 또야 알겠구나 와..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뭐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이거 영상이 다 봐야되나? 흠.. Who needs the power company? Does your life need a jewel? 감사합니다 핑크씨 핑크가 누구지? 핀 끝 콜롬비아 콜롬비아 무슨 게임을 공부하긴 한더라 영웅의 회랑 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는걸로 영웅의 회랑 불러오는 중 blank도 너의 일부는 rend이 한참 그의 일이 정말..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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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